하이 쿠키러너스! I'm Mick Mack, global community manager for 쿠키러너븐브레이크.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쿠키러너브레이크 팀의 디렉터, 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낙님과 함께 새로운 업데이트 내용을 소개할 텐데요. 혹시 낙님, 엊그제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보셨나요? 아, 옥준만 쿠키 영상이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혹시 정말로 이번에는 옥준만 쿠키가 나오나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옥준만 쿠키가 존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다만 이번 업데이트는 남량특집입니다. 기이하고 우스스한 이야기들이 옥준만 쿠키가 사는 약관원에서 밤마다 벌어지게 됩니다. 그밖에도 아름다운 전통의상 콘셉트로 만들어진 스킨들과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 소식까지 들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Right, exciting news, and we have even more cool changes and additions to introduce today, so stay tuned. And at the end of the video, we also have a coupon code for Rainbow Cube, so don't miss it.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So, you mentioned that we are heading back to the Yakua village. Did something happen there? 언제부터 했을까요? Yakua 마을에 사는 쿠키들 사이에서 귀신을 해봤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연희와 들리는 목격담과 함께 겁에 질린 쿠키들이 늘어나자, 걱정스러웠던 옥춤맛 쿠키는 구석진 서랑당에 산다는 영엄한 퇴마사, 김맛 쿠키를 찾아가 도움을 구합니다. 이미 마을에서 여러 귀신의 강한 기운을 느꼈다고 말하는 김맛 쿠키. 과연 두 쿠키는 무사히 귀신을 몰아내고 Yakua 마을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Yeah, you'll find out by playing the new event mode. In this event, you play in various stages, facing Yakua village team to bosses. Simply accumulate points to beat them, get rewards, and unlock the story. After completing normal mode, you can try to beat hard and crazy mode, which will help you defeat the bosses in more challenging ways. With this update, we are releasing Okchun Cookie as a playable character. When her skill activates, she writes an Okchun pouch and flies up. Collect small Okchun Candy jellies to burst a big Okchun Candy, releasing Okchun Fragment jellies. With the Magic Candy, Okchun Candy Party Items appear when running. Collect a Party Item to create extra jellies granting points. The pet is Candy Shade Pouch. When the skill activates, it moves forward and absorbs all jellies ahead, granting extra jellies aspiration points. 새로운 보물은 밤나들이 청사초롱입니다. 일정 시간마다 어둠을 밝혀주는 초롱불이 나타나는데요. 초롱불을 획득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Okchun Mark Cookie의 도전에서는 물 위에 떠있는 옥춤 발판을 진검다리처럼 건널 수 있습니다. 물장난 치는 새들과 강에 사는 신비한 동물들도 만나며 재밌게 달려보세요. With this update, we are releasing beautiful Yaquah Village Team Costumes. First, you can look forward to a new rare costume for White Ghost Cookie, and a new epic costume for Vagabond Cookie. 신선처럼 구름따라 정처 없이 떠도는 옥춤 맛 쿠키의 신비로운 슈퍼 에픽 스킨, 구름따라 방랑법사 옥춤 맛 쿠키도 함께 출시됩니다. 펫 색동주머니의 에픽 스킨, 금실 은실 색동주머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옥춤 맛 쿠키의 스킨과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새로운 젤리 스킨은 맛좋은 젤리 옥춘 세트입니다. 그 외 이벤트들로 얻을 수 있는 많은 귀여운 스킬들도 있으니 기대 부탁드려요. 드디어,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 수국맛 시즌이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토큰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가격을 구매할 수 있는 여러 가격을 구매할 수 있겠죠. 또한 새로운 슈퍼 에픽 코스튬을 위해 아이드런 지아 쿠키의 스킨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의 펫 코스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 잊지 않았을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의 젤리 모양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 할 수 있다면, 토큰을 얻을 수 있으며, full 세트에서 구입하십시오. 이번 시즌에는 한 가지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5라운드 이후로 이어지던 1대1 토너먼트가 있었는데 이제 중결승과 결승 라운드로 연달아 이어지며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후보자들이 좀 더 여유 있는 기간 동안 진정한 실력자를 가릴 수 있게 돕는 것이 목표인 만큼 바뀐 방식에 대해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국맛 시즌 6가 그랜드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 잊지 마세요. 네, 맞습니다. 이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얻을 수 있는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길드 전 아레나 등급 보상으로 크리스탈과 무지개 큐브 양이 늘어나는 특별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해보세요 세탈출 메인 에피소드인 원더크랩에서 뒷주자로 갈수록 체력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대신 획득 점수 보너스가 증가합니다 최고 점수는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완주를 더 빨리 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력이 좋은 러너분들은 지난달에 추가된 하드모드의 속도 증가를 함께 적용하면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윅맥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모드인 점 잊지 말아주세요 세탈출 플레이한 러너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런 시즌이 시작될 것이죠 이번에는 런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낼 수 있으므로 런이 진행할 수 있게 되어야 할 수 있게 되어야 할 수 있게 되어야 합니다 이젠에는 런이의 런이 가능한 런이 가능합니다 런이 가능한 런이 가능한 런이 가능한 런이 가능한 런이 가능한 런이 가능합니다 김 맛 쿠키가 출시됩니다. 슈퍼 에픽 스킨도 함께 출시되는데요. 온몸이 얼어붙는 영산에서 수년동안 수행하여 도사의 경지에 도달한 김 맛 쿠키 신명한 퇴마도사 김 맛 쿠키 스킨입니다. 그리고 에픽 스킨! 오색 방울동자 흑마늠맛 쿠키도 찾아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Alright, so I guess that's all you wanted to share for today. Thank you NAC for joining me today. It was great to have you. Yeah, I can introduce you to MinkMink and MinkMink today. It was great to introduce you to MinkMink today. I'll see you again soon. Thank you. Great, so I guess it's not time to reveal the coupon code for RainbowCube. So as always, you can enter the code in the game settings. So make sure to go claim it now. And yeah, it's not time to wrap up the video. So thank you all for tuning in today. We'll see you very soon for the update. And in the meantime, take care and bye bye! And now we'll see you next time. I'll see you next time.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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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